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젠제입니다. 오늘 한번 새로운 살인마 헌트리스. 헌트리스 한번 해볼게요. 별명이 각시탈이에요. 각시탈. 여자 각시탈. 토끼 걸 쓰고 있는데 각시탈이어서 토끼를 던질 수 있고요. 한 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. 드디어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한 게 나오네요. 닥터는 전기 찢으면 원거리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피는 못 주죠. 덕분에 이제 왠지 난 이 캐릭터 이 살인마가 제일 여태까지 나왔던 살인마 중에서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할 때는. 원거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인성존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. 인성존에서도. 수직선화되어 있는 것도 그런 데서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야. 줄진. 와우 줄진을 또. 서로 또 통하네요.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. 레디. 살인마 재밌을까? 노잼이면 바로 마비농이 해야겠다. 아 마비하고 싶어. 어. 몇파하고 마비해야겠다. 일단 맛보기라며 해보고. 아우 무섭죠. 와우. 죽여주죠. 봉치가. 자 일단은. 기본적인 능력은 다른 사람만 해도 똑같은데. 자. 쓰러워 했지. 어. 이게. 도끼 던지는 건데. 어.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. 오케이. 어. 취소할 수 있고요. 자. 얘들 어디 있니? 제 도끼 왼쪽 아래 보시면. 두 개. 어. 여기 있다. 있다. 하잇! 아.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죠. 어. 맞춤지 않겠는데. 자. 일단 일직선에서 때려야지. 저. 효과가 이제 좀 느려요. 캐릭터가. 요렇게! 아! 아자! 아우! 야! 진짜. 이거 아니지? 그렇지. 한 대 맞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한 대 맞죠? 아. 좋은데. 자. 근데 느려야 되시네. 좀 느리네요. 많이 느리네요. 근데. 길막 해주고. 어. 좋아.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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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건방진 녀석이. 상당히 도끼 던지는 걸 재미로 볼 수 있네요. 간축하면서. 일로와서. 자. 도끼는 다 썼고요. 도끼 리필은 저기 켈빈에 가서 하면 돼요. 여리 와임마. 짜식아. 저기 켈빈에 있죠. 저쪽에. 곳곳에 도끼들이 있네요. 좋아요. 얘들아. 형은 캠퍼 안 한다. 자. 대신에 니들도. 저거 제발. 그거. 저거 하지 마라. 사보 타죠. 하면 하는 순간 니들 끝나는 거예요. 나 캠핑하는 거예요. 서로. 서로. 어. 루즈 루즈예요. 자. 켈빈에. 도끼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. 이쪽에 애들이 많았어. 이쪽에 애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어. 야. 벌써. 크. 형. 캠퍼. 캠퍼 안 있다. 괜찮습니다. 이렇게 도끼 있어요. 자. 이번이 2차만. 홀짝. 일로와. 일로와. 아. 그렇지. 이 맛이구나. 크. 보일 수 있어. 요런 손맛이구나. 이런 손맛. 아. 재밌네. 오. 사리맛이 재밌네. 야. 그동안 막 애들 막 도망치느라 정말 짜증났었는데. 이제는 이제 멀리. 강만 잘 맞추면. 죽일 수 있네요. 자. 이거 한번 부수고. 이 게임 사리만 하다. 농락하람 맞는 게임. 원래 생존자들이 되게 좋았는데. 지금 사리만 들이 좋죠.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. 이 근처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. 아. 이거 또. 또 탈출 시켠데. 일로와라. 니 둘 다 다쳤으면 어떻게 하니. 일로와 봐. 일로와 봐. 일로와 봐. 형이 보여줄게. 음. 뚱. 그래. 한놈. 자. 쟤 떤 눈들 질겨줘. 자. 너도 끝났어. 일로와. 아이고야. 아. 이게. 오래 줄수록 속력이 빨라지네요. 아이고. 야. 잘 뛴다. 너 일로와. 너부터 죽인다. 니가 뛰어봤자. 거기서 거기지. 어. 뛰어봤자. 어. 벼룩이 짓마. 어. 아. 금방진 녀석이. 어. 나 앞에 있는 놈부터 바로 걸겠습니다. 저는 캠핑을 하지 않아요. 그냥 서로 점수 얻어야지. 자. 걸고. 어. 죽었네요. 자. 이쪽에 또 한 놈 떨고. 제가 떨고 왔었죠. 이쪽에다가. 이쪽 근처에 있는데. 어디였지? 아마 귀여운 것 같아요. 지금. 어디있을까. 자. 기여한 것 같고요. 다른 쪽으로 뒤져오겠어. 어차피 넘어지냐는 살리라 그래. 살림 다시 또 걸면 되니까. 오케이. 도끼 리필이라고요. 자. 지금 이게. 발전기 3개 나왔죠. 아이고. 여기하고 있었어. 전 부숴야지 뭐. 이것이 일로와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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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일로와 이 자식아. 어디 지금 발전기 돌리고 있어. 이 자식이. 건방지기요. 자. 저 놈은 제가 도끼로 맞추겠습니다. 빠이앗! 아 이거 안 맞네요. 빠이앗! 그렇지! 아 손맛 봐. 여러분 보였어요? 손맛입니다. 손맛. 손맛이다. 진짜 엄청나다. 바로 또 여기 또. 아오지 탄광 앞에 또 이렇게 있죠. 음. 살았네요. 걸어주고 리필하구요. 이야. 사림맛 아주 좋네. 레벨 5밖에 안 되는데. 퍽 또 하나도 없네. 퍽 진짜 하도 없네. 아 fi. 좋죠? 하하. 하하. 자 어디서 가야 될거. 음. 사리마가 되게 걸크러시하네요. 진짜. 하하. 하하. 일단 한번. 순찰은 돌긴 돌아야 되죠. 저희는 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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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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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봤다 일로와라 일로와 오쇼 일로 오쇼 로션씨 일로 오쇼 어 어이구 자적 인성조는 하는 애들 이제 도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지 마 어 어이 자식이 말이야 형이 도끼가 있어 어 찾아온 서비스 어 찾아온 서비스 의 도망을 날 써요 어 권 선생님 역시 로제 님 취약 만남 아 나 이런거 좋아 던져서 마치 도료 좋아 저쪽에 있는 구하라 그래 저쪽이 난 구하네요 아무도 걸고 동시에 2마리 걸었죠 아 서 지금 전혀 캠핑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쪽에서 뭐가 돌아가서 연대 어 구했네요 잘 구해도 벗어 주 고 쪼쪼 구해 나가지고 제가 또 부서 주고 일만의 일만의 여유를 주면 아 걸린의 쪽으로 올 확률이 높아요 요쪽에서 탑 이쪽을 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인 2 얘들아 아 설치했네 자 치료했다는 것은 아오지 탄관 근처에 있다는 거죠 이리와 니들 여기는거 다 안다 어딨니 다시 갈고리 쪽으로 슬슬 갑니다 애들이 슬슬 구할 때가 됐어요 아 죽었네 죽었죠 어차피 발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있는데 자 일단 이 발전기는 없구요 자 어딨을까 이것도 흔적을 봐야되요 어 짜식 여기 근처에 있구먼 아 예 근처에 내 근처에 있어요 이리와 어디서 이 근처에 있는 이 근처 자식들이 뭐 몰래 몰래 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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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몰래 또 숨어 다니는 건 아 콧노래를 부르네 보니까 살인마가 뭐 있지? 살인마 콧노래를 부르네 콧노래 어 다 멈췄구요 어 살인마 콧노래 무섭다 아 저쪽이다 저쪽이다 저어 쪽이다 아마도 갑니다 어 이놈들이 이거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어 우리 지금 자식들이 말이야 이 근처에 어디 나와 일로와 이 근처에 있구먼 어 부숴주고 어디 숨었니 얘들아 아 저 있네 저 있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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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 내가 봤어 너 너 내가 봤어 아 이거 피했어 피하면 어쩔건데 임마 자 막타 나왔죠 도끼로 갑니다 아 저런써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예측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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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로 가자 지하로 가자 지하로 가자 아이고 리필하고요 또 야 이거 올필각이야 이거 아 근데 지금 저 뭐야 제가 난 마지막 한 마리가 제일 무섭더라고 왜냐면은 마지막 한마디는 무조건 저거에요 발전기 돌리는게 아니라 개구멍 찾아 자 이 근처에 있었죠 얘는 개구멍 찾아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더 찾기가 힘들어 아 개구멍이다 아 개구멍이 근처인데 봤나? 아 개구멍이 근처인데 어디 있을까? 난 이제 퍽도 없는데 어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애요 나중에 막 쌍독기 던지는거에요 어디 있을까? 겁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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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있을까? 아 자 겁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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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다가 하나 왔겠지 뭐 이렇게 들쑤셔야 돼 이렇게 들쑤시다 보면은 얘가 무서워서 나오겠지 아 어디 있을까 얘 지금 개구멍 찾고 있어 이러다 나간데 이러다가 하아 따 어디 있을까 이 자식이 어디 있을까 구석 그 생존자 특성상 한가운데 숨지 않고 구석에 숨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석들 위주로 찾은 사람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찾은 사람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3개나 돌려 근데 저희 안간거 뭐 이 근처가 아니야 어 여기 모든거 봐야지 이 근처가 아니야 그래야 완전 엉뚱한데 헤매고 있다는거야 지금 빨리 잡아야 되니까 지금 이때 자 구석 위주로 한번 잡을겠습니다 한번 어딨니 높은 데 한번 가보자 높은 데 어딨니 어딨니 높은 데서 보자 한번 높은 데서 어디 있을까 어 어딨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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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이네 등잔 밑이 어두운 법 있다구요 움직임이 원래 이런 데서 보면 움직임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딨을까 이놈이 내 위치를 알고 있어 보니까 이 근처야 이 근처야 어 아 어디갔지 다시 한번 올라가자 척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본거 오이지 오이지 어디 숨었니 어디 숨었니 도망갈 시간인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거 아니야 왜 가만히 있어 아 아이고 아까워라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